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요즘 벤츠 같은 차도 옛날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그 명성이 많이 죽었잖아 하지만 불변에 찐 부자 자동차? 룰스로이스 람보르기니는 아직도 엄청나지 그럼 이런 차를 사게 된다면 과연 달에 얼마씩 나갈까? 먼저 슈퍼카의 대명사 람보부터 볼게 일단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5억이 넘어가는 차량을 현금 박치기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 할부나 리스 상품을 이용하지 2, 3억을 한 번에 넣어두고 월 500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 근데 차 샀다고 끝은 아니잖아? 몰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람보는 대부분 매일같이 타는 차도 아닌데 연비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월 50만 원 정도의 기름값이 나간다더라고 둘러다니는 아파트도 뽑았겠다 당연히 보험도 가입해야겠지? 람보는 차체가 낮아서 이리저리 긁히기도 쉬워서 달에 200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해 결국 람보는 3억 넣고 한 달에 천만 원씩 드는 거야 롤스로이스는 보통 1억을 넣고 6개월간 달에 8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보험료는 달에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또 버스보다 안 좋은 연비 때문에 출퇴근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의 기름값이 나오지 그럼 기본적으로 롤스로이스는 1억을 먼저 넣고 월 천만 원씩 갖다 바쳐야 한다는 거야 심지어 썬팅하고 타이어 가는 돈은 돈도 아닌 것 같아서 안 쳤어 이게 바로 벤츠 BMW 아우디 카푸어는 있어도 롤스로이스 카푸어가 없는 이유지 만약 인생이 너무 낭만이 없는 친구들은 중고로 한 대 장만하는 것도 재미